여기는 내 고향 충청도 청주 직지입니다. 역사와 모르에 한눈에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직접 와서 봐야 더 좋은데 꼭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청주 문화제조창입니다. 운동화제조창입니다. 청주 문화제조창입니다. 오늘의 강사와 함께 지목을 하신 것은 보물을 하신 것은 field 통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고통 지목을 하신 것을 내가 좋아하는 그림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 멋있어 우리나라의 연화도 직접 와서 보세요 더 멋있어요 나도 이런 개인전을 열고 싶네요 아름답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병풍 아 이런거 자수로도 해도 예쁜데 너무 예쁘다 저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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